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집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증명하라는 자금 조달 계획서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말이었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그리고 올 초에 발표했었던 2.20 부동산 대책에서 모두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서류도 더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내용인데 3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산 내용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번 자금 조달 계획서 개정안의 큰 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출 대상 지역의 확대, 두 번째는 증빙 자료 제출, 마지막 세 번째는 신고 항목의 구체화입니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일 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했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일 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2020년 3월 13일 이후에 체결한 거래 계약품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3월 12일까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계정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건 이렇게 변경된 계정안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시게 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요. 그 금액은 취득가액의 2%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투기과일 지구가 어디인지는 제가 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규제가 조금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제가 고정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죠. 어떨 때 투기과일 지구에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를 말하고요. 그 자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를 들어 본다면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원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죠. 진짜인지 허위인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데 큰 뜻은 뭐냐면 내가 집을 살 때 집을 사기 위해 들어간 그 돈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자금일 경우에 자기 자금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금융기관, 은행에 있는 돈으로 썼다라고 하면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주식거래 내역서나 잔고 증명서 만약에 증여나 상속으로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증여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 필요하고 그리고 현금 또는 그 밖의 자금으로 마련했다. 내가 일해서 번 돈 아니면 내가 사업소득으로 마련한 돈으로 샀다라고 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돈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금이 아니라 차입했다,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금융기관, 은행에서 빌렸다라고 하면 금융거래 확인서라든지 부채 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필요하고요. 임대보증금으로 마련했다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와 같은 기타 빌린 돈들은 그 빌린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모두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당되는 부분만, 나는 현금과 은행에 있는 돈과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모든 항목을 다 동원해서 돈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전체 15가지에 달하는 서류를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집을 산다는 게 조금 복잡해졌고 좀 껄끄러졌고 귀찮아졌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서 내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자금이든 차익금이든 정말 그 출처가 깨끗하다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집을 사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앞으로 집을 사주려고 할 때 증여나 상속, 특히 증여겠죠. 이 부분에서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껄끄러워지고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그때는 그 대안을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에서는 3억 미만의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 미만의 주택을 사주시거나 보통 대체주택이겠죠. 저정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그런데 그런 대체주택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괜찮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로 사주시거나 아니면 증여서를 최대한 이용해서 사주시거나 그 대안을 찾으실 텐데 어쨌든 집을 살 때 그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정말 명확하게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건 만약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하는 시점에 부동산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제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계획적인 내용 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집을 살 거야 그리고 아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때는 그 계획 내용만 항목에 기재를 하고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금융기관 제출금으로 하겠다라고 기재만 하고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제 참금 지급이 끝나고 거래가 완료가 된 이후에는 그때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그 증빙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때는 당연히 응해야 돼요.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과태료 나오겠죠. 그 금액은 최대 500만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고 항목의 구체화입니다.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중에서 편법 증여라든지 대출 규제 위반 이와 같은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를 하라는 건데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전과 후를 비교한 표로 설명을 드려보면 기존에는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는 그냥 총액이 얼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누구한테 얼만큼 받았는지까지 다 적으라는 거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그냥 대출 얼마 라고 총액을 적었다면 앞으로는 이게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그 밖의 대출인지 더 명확하게 적으라는 거죠. 그 외에도 현금을 동원했을 때도 기존에는 총액을 적었다면 앞으로는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다 적으라는 거고요.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 또 빌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까지 세세하게 다 적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꼼꼼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증빙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먼저 중개 계약인 경우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할 때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본인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좀 꺼린다. 그래서 직접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별도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먼저 실거래 신고를 마친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신고하실 때는 해당 자료 출력해서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 사이트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 들어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거래인 경우에 부동산 끼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간에 거래했다면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제출도 가능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꼼꼼한 서류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주택 구입하실 때 서류 제출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